오 반갑습니다. 먼저 복원타임 받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glint 제 dads 사주시구요 multigin haarñ 좋습니다 canım take 네 포즈 한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oug 남자 다운 포즈 좋습니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홍경민 씨는 리키마틴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앞두고 완전 육아보수로 등록하셨어요. 네,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뜻하지 않게 딸 덕분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요즘 근황 어떠신가요? 일하고 애 키우고 애 키우고 일하고 일하면서 애 키우고 애 키우는 걸로 일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.